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기업 10곳 중 3곳은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거나 적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데일리가 금융정보기업 FN가이드와 함께 코스피 상장기업 100일은 한 곳을 대상으로 올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살펴본 결과 47곳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4곳은 적자 전환, 12곳은 적자가 지속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기업 10곳 중 3곳은 역성장하거나 적자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. 업계 전문가들은 팬데믹 특수가 사라졌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.